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모르셨을까? 이 질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풀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야하드입니다. 야하드는 한마음으로 일치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번제로 바쳐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돌려주실 것을 믿었고 이삭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신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이삭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걷습니다. 여기서도 히브리어 야하드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람을 번제로 요구하시지 않는 하나님. 번제할 어린 양은 자신을 위해 신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 함께 걸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재단을 쌓고 재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재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하마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늙은 아브라함이 홀로 재단을 쌓고 장작을 올리고 이삭을 묶어서 재단 장작 위에 올려 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삭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이삭이 자발적으로 모든 준비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일에 야하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메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많은 질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번제로 들여져 죽은 이삭을 되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번제로 들여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여기서 중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이 없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무서운 요구를 하셨을까요? 성서학자이며 영국의 수석 라삐였던 조셉 헤르츠에 따르면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은 실제로 샘족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의 종교적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을 중단하게 하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신에게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당시의 종교 관행을 중단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희생제물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위를 칭찬하시며 이제야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모르셨을까요?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애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 야레를 살펴보겠습니다. 야레는 두려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탈모두에서 이 경애하다로 번역되어진 야레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깨달은 사람이 그 일을 행할 때 더하여 주시는 은혜다. 야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설명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다로 번역되어진 야레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깨달은 사람이 그 일을 행할 때 더하여 주시는 은혜이다. 탈모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아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애감을 더하여 주셨다는 말이며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 신에 대한 종교적 열심 또는 경애감이 전부가 아닙니다. 경애하는 마음, 야레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하여 주신 야레, 은혜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풀 속에 숯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풀에 걸려있었다. 가서 그 숯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와 이래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하나님이요, 자신을 위해 숯양을 번제물로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뿔이 숯풀에 걸려있는 숯양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숯양을 잡아 아들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크리스토로 이해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는 예수 크리스토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예수 크리스토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만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도 자신을 대신한 숯양을 보게 되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는 예수 크리스토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을 구원하신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크리스토를 닮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 예수님 닮는 믿음의 진 일보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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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